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전유신입니다. MMCA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모네와 피카소 파리의 아름다운 순간들은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에 포함된 고갱, 달리, 르누아르, 모네, 미로, 샤갈, 피사로의 회화 7점과 피카소의 도자 90점을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이들은 미술 중심지였던 파리에서 스승과 제자 혹은 동료로 만나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주며 20세기 서양 현대미술사의 흐름을 함께 만들어간 거장들입니다. 이번 전시는 8명의 거장이 파리에서 맺었던 다양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회화 간 관계성뿐 아니라 피카소의 도자와 다른 거장들의 회화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거장들이 서로에게 표현한 우정과 존경의 감정으로 충만했던 파리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스승과 제자로 만난 파리의 두 거장 피사로와 고갱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인상주의의 거장인 카미유 피사로는 젊은 작가들의 발굴과 지원에도 적극적인 스승 같은 존재였는데 폴 고갱도 그의 제자였습니다. 피사로는 증권중개인이었던 고갱의 초기작을 보고 전업화가가 되고자 했던 그의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스승 피사로의 따뜻한 응원은 고갱이 무명의 화가에서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피사로와 고갱이 스승과 제자의 인연으로 만나게 된 파리의 아름다운 순간을 이번 전시에 출품된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폴 고갱의 생강변의 크레인입니다. 고갱은 증권거래소 직원으로 일하던 중 1874년에 열린 제1회 인상주의 미술전을 통해 인상주의 미술을 접하고 화가가 될 결심을 하였고 미술 수업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생강변의 크레인은 바로 이즈음에 그려진 고갱의 초기작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설치된 생강변의 풍경과 아이의 손을 잡고 강변을 걷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포착해 그린 이 작품은 인상주의풍의 야외 풍경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그리던 시절 고갱은 르누아르 모네 피사로의 작품을 구입할 정도로 인상주의 작가들에게 두루 관심을 가졌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파리 근교의 풍경과 농민들의 삶을 그린 피사로의 작품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고갱 역시 피사로처럼 근대화된 대도시 파리의 풍경보다는 파리 근교의 전원 풍경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그리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피사로는 생강변의 크레인을 포함한 고갱의 초기작을 통해 고갱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고갱을 풍토아즈로 초대해 인상주의 풍경화를 지도했고 고갱이 인상주의 미술전에도 출품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사로의 따뜻한 응원과 조력은 고갱이 무명의 화가에서 장차 후기 인상주의 미술의 거장으로 성장하도록 해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생강변의 크레인은 두 거장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 고갱의 초기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카미오 피사로의 퐁투아즈 곡물시장이라는 작품입니다. 피사로는 파리 근교의 퐁투아즈에 체류하며 그곳의 전원 풍경과 대도시 파리의 모습을 즐겨 그렸던 인상주의의 거장입니다. 퐁투아즈 곡물시장처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장 풍경 역시 피사로가 선호하던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1886년 지음부터 4년여간 피사로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젊은 작가들이 이끌었던 신인상주의 미술운동에 가담했습니다. 이 그룹의 작가들은 점을 찍듯이 채색해 그리는 점묘 기법을 주로 사용했는데 퐁투아즈 곡물시장에서도 여전히 신인상주의의 전묘 기법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사로는 인상주의 미술운동을 주도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60대의 나이에 젊은 작가들이 주축이 된 신인상주의 미술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갱, 반고우, 앙리마티스, 폴세장 같은 미래의 거장들이 화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력으로 인해 피사로는 인상주의와 그 이후 세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던 작가로 평가됩니다. 퐁투아즈 곡물시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세대의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었던 피사로의 이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우정과 존경으로 서로를 빛낸 새 거장 모네, 르누아르, 피카소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모네와 르누아르는 인상주의 미술가들 중에서도 유독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두 사람은 파리금교에서 함께 야외 풍경을 그리면서 자연의 색채와 형태가 빛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 순간을 포착해 그리게 되는데 이것이 인상주의 풍경화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르누아르는 1881년 이탈리아를 여행한 이후로는 르네상스 미술에 매료되어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명확한 윤곽선을 강조하는 고전주의 회화를 주로 그리게 됩니다. 르누아르의 고전주의 회화에 관심을 가졌던 후배 작가들 중에는 파블로 피카소도 있었습니다. 피카소는 1904년 고향인 스페인을 떠나 파리에 정착한 이후 불과 10여 년 만에 청색시대, 장밋빛 시대, 입체주의 시대를 거치며 젊은 거장의 반열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르누아르의 작품은 그에게 새로운 탐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카소는 선배 거장인 르누아르가 1919년 작고하자 그의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했는데 이 초상화는 피카소가 르누아르에게 가졌던 존경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럼 우정과 존경으로 서로를 빛낸 새 거장 모네, 르누아르, 피카소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입니다. 인상주의라는 명칭이 인상해도지라는 모네의 작품에서 유래했을 만큼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가가 바로 모네입니다. 그는 물과 안개, 눈과 바람 등 유동적이고 변화가 많은 자연 풍경을 반복적으로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1891년 파리 근교의 지베르니에 정착한 이후로는 정원과 연못을 주제로 한 수련 연작을 제작하는 데 몰두합니다. 수련이 있는 연못을 포함해 총 250여 점으로 이루어진 이 연작은 하늘과 연못, 구름과 수련이 뒤적겨 하나의 흐릿한 평면처럼 보입니다. 수련 연작의 이러한 특징은 모네가 백내장으로 시력을 상실해 가는 과정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모네는 인상주의 미술을 통해 대상을 평면적으로 그리는 평면성에 대한 탐구를 이어나갔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초의 현대미술은 인물이나 풍경을 입체적으로 그리는 대신 평면적으로 그리면서 대상을 추상화해 나가려는 시도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런 이유로 모네의 수련 연작은 현대회와 특히 추상미술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피에르 우키시트 르누아르의 노란 모자에 빨간 치마를 입은 앙들의 독서입니다. 르누아르는 13세에 도자기 그린 공방의 견습생으로 시작해 20대 초반 파리에서 본격적인 미술 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이때 만난 모네나 피사로 같은 동료 작가들과 함께 인상주의 미술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르누아르는 풍경보다는 카페나 무도회장, 유원지에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을 포착해내거나 사람들의 오디에 어른거리는 햇빛의 묘사를 통해 눈부시게 밝은 야외의 분위기를 묘사하기를 즐겼습니다. 노란 모자에 빨간 치마를 입은 앙들의 독서에서처럼 여성 인물 역시 그가 즐겨 그린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앙들에는 1915년부터 르누아르가 작고한 해인 1919년까지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했던 모델입니다. 르누아르가 사망하기 1년 전에 제작된 이 작품은 여성을 입체적으로 묘사하는 고전적인 기법을 따르면서도 대상을 빠르게 포착해 그린 듯 느껴지는 자유분방한 필치를 통해 여전히 인상주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르누아르를 존경했던 피카소의 도자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피카소의 도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카소가 파리에 온 첫 해인 1900년 그는 파리에서 고갱의 도자 작품을 처음 본 뒤 도자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피카소가 직접 도자기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 말 남프랑스에 체류하면서부터입니다. 발로리스에 위치한 도자 제작소 마두라 공방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카소는 불을 이용해 제작하는 도자 예술의 새로움에 매료되었습니다. 흙을 빚어 형태를 만드는 조각적 속성과 도기 위에 그림을 그리고 채색하는 회화적 속성이 결합된 것 또한 피카소가 도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파나처럼 같은 형태의 도기를 여러 점 제작하는 것이 가능한 도자기의 특성은 피카소가 도자 에디션을 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카소는 회화, 조각, 파나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조형적 실험을 60대의 나이에 도자를 통해 이어갔습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피카소의 도자 90점을 통해 그의 도자 예술이 지닌 다양성과 그의 예술이 보여주는 확장성을 동시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파블로 피카소의 이재 앞에 자클린입니다. 피카소는 1953년 마두라 공방에서 일하던 자클린 루크와 연인 사이가 되었고 1973년 작고하던 해까지 여생을 함께했습니다. 자클린의 얼굴을 400여 점 가까운 초상화로 남겼을 뿐 아니라 도자 작품으로도 제작했습니다. 자클린을 모델로 한 도자 작품들은 피카소가 도자를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제작 방식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이재 앞에 자클린은 미리 제작한 석꽃을 위에 흰색의 흑인 벡토로 만든 접시를 올려 자클린의 모습을 찍어낸 뒤 채색하고 유약을 칠해 가마에 구워내는 방식으로 제작했습니다. 피카소는 자신이 존경했던 르누아르와 공통적으로 여성을 작품의 주요한 주제로 삼았습니다. 피카소는 이재 앞에 자클린처럼 여성의 모습을 접시 위에 그리거나 찍어내기도 했지만 주전자나 화병과 같은 입체적인 도자기의 형태를 이용해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묘사하는 작품들도 여러 점 제작했습니다. 여성을 재현하는 두 거장 특유의 방식은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르누아르의 회화와 피카소의 도자를 비교해 관람하시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파리의 스페인 화가들인 피카소, 미로, 달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카소, 미로, 달리는 스페인 출신의 작가들이지만 이들이 서로를 만난 장소는 파리였습니다. 미로는 1920년 파리를 처음 찾았고 그곳에서 이미 성공한 작가의 반열에 오른 피카소를 만났습니다. 피카소는 미로가 파리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왔고 이 만남을 계기로 두 사람은 평생에 걸쳐 친구이자 동료로서의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6년 뒤인 1926년에는 달리도 피카소를 만나기 위해 처음 파리를 찾았습니다. 이때 달리에게 피카소를 소개해 주고 2년 후에는 초현실주의 작가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며 미래의 초현실주의 거장 달리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던 이는 바로 미로였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피카소, 미로, 달리가 파리에서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던 모습은 국제적인 미술 중심지였던 20세기 초 파리의 상황을 잘 드러내 주는 일화입니다. 외국인 미술가들의 파리 유입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지칭하는 액골드 파리라는 명칭이 생길 정도였는데 각자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파리에서 접한 새로운 미술 경향을 결합한 외국인 미술가들의 액골드 파리 스타일도 등장합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의 황소입니다. 피카소는 입체주의를 필투로 파리에서 현대미술의 흐름을 주도한 작가였지만 늘 고국의 문화적 전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피카소가 스페인의 전통기예인 투우나 황소를 작품의 주제로 다양하게 활용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투우는 도자뿐 아니라 회화, 조각, 판화 등 피카소의 예술 전반에 있어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남프랑스에 위치한 마두라 공방에서 작업하는 동안 그 지역에서 열린 투우 경기를 즐겨 관람했던 것도 피카소의 도자 작품에 투우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피카소가 투우를 주제로 제작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미로의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호아 미로의 회화입니다. 호아 미로는 1920년대 초 파리에서 초현실주의 미술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미로는 무의식이나 환각 상태에서 대상을 즉흥적으로 그려내는 자신만의 초현실주의 미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연성과 즉흥성에 기반해 작품을 제작하는 것을 중시했던 만큼 미로의 그림은 대상을 기호처럼 단순화해 그리거나 즉흥적으로 그린 드로잉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회화는 사람, 새, 별, 밤 등 인물과 동물, 자연과 우주의 시공간이 공존하는 풍경을 보여주는 미로의 주요 작품입니다. 피카소와 미로는 각자의 애꼴드 파리 스타일을 만들어냈지만 이번 전시에 출품된 두 사람의 작품에서는 몇 가지 공통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 새, 별이 있는 밤의 풍경을 추상화한 미로의 회화와 사람과 새를 주제로 한 피카소의 도자 작품과 비교해보시면 흥미로운 공통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피카소의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파블로 피카소의 검은 얼굴입니다. 피카소가 미술을 처음 시작했던 유년 시절부터 말년까지 가장 많이 제작한 작품은 초상화였습니다. 인물은 그에게 가장 흥미로운 탐구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도자 작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역시 얼굴입니다. 피카소는 동일한 모티프를 반복해서 그리기를 즐겼는데 이러한 제작법은 하나의 대상을 다양하게 확장해가는 실험의 과정이었습니다. 도자 작품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얼굴도 재료와 기법에 따라 무한하게 확장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피카소가 얼굴을 모티프로 제작한 다양한 도자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작품은 파블로 피카소의 큰 새와 검은 얼굴입니다. 이 작품에는 피카소가 좋아했던 새와 얼굴이라는 두 가지 모티프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피카소는 비둘기와 카나리아를 집에서 키울 정도로 새를 좋아했습니다. 그가 도자 작품에 등장시킬 정도로 관심을 가졌던 또 다른 조류는 올빼미와 부엉이었습니다. 피카소는 1946년 프랑스 앙티브 미술관에서 작업하는 동안 미술관 구석에서 상처입은 올빼미를 발견해 치료해준 뒤 파리로 데려가 키우기도 했습니다. 올빼미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상징이자 용기와 지성의 상징이기도 한데 그리스 신화에 관심이 많았던 피카소에게 올빼미가 지닌 상징성은 또 다른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피카소가 도자기의 형태를 이용해 새의 모습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재현했는가도 흥미롭습니다. 피카소가 도자 이번 섹션에서는 삶의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해낸 두 거장 피카소와 마리클 샤갈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샤갈의 회화와 피카소의 도자에서는 공통적으로 인간, 동물, 자연이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은 피카소와 샤갈이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가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피카소의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파블로 피카소의 사과와 꽃다발입니다. 정물과 풍경은 1910년대부터 피카소의 작품에서 주요한 소재로 활용되었고, 도자에서도 이를 모티프로 한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자 작품은 접시나 화병, 주전자 같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도자기들을 이용해 제작한 만큼 피카소에게 꽃이나 정물, 풍경은 도자에 더 어울리는 소재로 인식되었습니다. 피카소에게 도자는 소수의 사람들만 즐길 수 있는 고급 예술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대중을 위한 예술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주변 시장에서도 자신의 도자 작품을 쉽게 발견하기를 희망했다고 하는데, 다양한 피카소 도자 에디션을 탄생시킨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동시에 실용적인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던 도자의 한계를 벗어나 도자가 지닌 예술적 가치를 확장시킴으로써 조형 도자라는 현대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피카소의 도자를 통해 그가 일상과 예술을 어떻게 조화롭게 자신의 작업에 반영하고자 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MCA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모네와 피카소, 파리의 아름다운 순간들은 이건희 컬렉션에 포함된 8거장의 작품을 그들이 파리에서 맺었던 다채로운 관계라는 새로운 관점에 기반해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무엇보다 파리 내 거장이 서로에게 표현한 우정과 존경의 감정으로 충만했던 파리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한 편의 소설을 읽듯이 전시 공간에 펼쳐보고자 했습니다. 이번 전시가 이건희 컬렉션에 포함된 거장들의 작품이 지닌 미술사적 가치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이건희 컬렉션이 지닌 유형, 무형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